어디가 사장님? 그거네 오늘은 그냥 근처에 가는 거네요? 시간이 지금 차 타고 가면은 너무 그거여가지고 이거 접히면 새우 사는 거 아니에요? 저 밟으면? 그게..그게 컨셉이야 이게 이제 바닥에 닿는 순간 바로 이제 흰색 바지잖아? 새우가 이제 바로 그냥 바로 구매 어 근데 이런 거 하는 거 같은데 하하하하 기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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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에 더 시골! 땅에 더 시골! ㅋㅋㅋㅋㅋ 여기서 찍죠? 여기 쓰세요x2 여기 쓰세요x2 여기 하자 90년 스타일 근데 이거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딜 봐야 되는 거야? 아들 거 보지마! 볼 거면 여길 봐야지 이것만 신경 써 이 발에 많이 꼈어? 아니 왜 이게 이 발에.. 아니 아까 분반이랑 비닐 누가 그렇게 일으켰으니 약간 말씀드렸죠? 여기에 오면 이상하다 딱 이렇게 와야 돼 아 왜 이렇게 키가 왜 이렇게 컸지? 턱이 올라가 있네요? 이 정도까지 컸으면 진짜 모델이 가능했다 좀 자연스러운 포즈할게요 뭐 없는데 아 이런 거 아니야? 어 맞아 좋아요 좀 더 자연스러울게요 자 거기서 앞으로 점프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x2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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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잠깐만 다시 너무 힘 빼지 마세요 찍을 때 하세요 하나 둘 셋 아 너무 빨리 찍었네 이거 연습 촬영을 탁 탁 하면 되죠? 어떻게 하는 건데요? 뚜껑 누르면 돼요 오케이 스케일에 하나 둘 셋 아 조영상 녹아야 되잖아요 아 그건 갤럭시 기능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어 저쪽 보는 거 좋은 거 같아 어 승태형 포즈인가요? 승태형 따라잡기 진짜 얘랑 뽀뽀하는 거 어때요 사장님?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 Benjamin 주먹으로 오케이, 팔 한번 빼고 양쪽때때빼도 오 자연스러웠어 strong 즈웅 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ㅋㅋㅋㅋㅋ 머리가 드poweredсь 길어 보이는데? bothered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 보이지? 오 오.. 오.. 계속 하니까 뭔가 잘 되는 거같아 nak 똑같이 안이죠 이거 몸이 이쪽으로 트는..이렇게? 이렇게? 아 그렇지 이쪽으로 끝났어 심화인가요? 네 뭐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끝이에요? 끝났어요 오늘? 아뇨아뇨 이거 모자 볶아 한번 찍어볼게요 모자 볶음이 훨씬 나은 거 같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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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오우 오우 아니 이 카메라까지는 괜찮은데 가빈이 형이 바로 드림이니까 좀 부끄러운데 카메라 두 개는 아직 좀 힘든가 오우 쉿 오 멋있어 멋있어 아 진짜 멋있어 아 진짜 멋있어 가빈이 진짜 멋있어 ㅋㅋㅋㅋ 기지개 잔인 새끼 보여줘 오우 c 갈게 잘 못하겠다 들어 보세요 다음은 보죠 자 이걸로 룩북 촬영 끝날 거고요 이걸로 쓰겠어요 아 네 Aı컷 token A 컷ин단 이거 이거 좋아요 ㅋㅋㅋㅋMúsic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가 마지막 떠나자 힝 jut 형편할게요 아 진짜 제 얼굴 많이 그러지 마세요 오우 똑바로 합니다 알겠습니까? 예예예 자 다음 중, 가죠 어? 끝난 거 아니에요? 끝난 거 아니에요 오오오 오우 꾸러기 약간 꾸러기 느낌인가 봐 오 좋아요 맘에 들어요 뭔가 자연스러운 거 아까 실제로 하는 것들 있잖아 침대는 건 빼고 돈만 빼고 네 건졌어요 여러분 집털이 범위 집털이기 전에 한번 뒤에 한번 더 흐흑흑흐흑 맘에 드는 거 나왔고 아까도 팩트 약간 보였을 때 신발 저 핑크색이랑 매치해 봤어 오늘 이거 입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초록색? 아아 보건디? 이걸로 왔어요? 바지 이거 획득 필요하니?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만 움직여도 신발 끈? 고장구잔데 형한테 고장이 뭡니까? 아아아아아아 제 새끼가 싸가지가 존나게 없어요 바지 뒤에 씹히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바로 찍어야 돼요 씹히는 순간 바로 그냥 구매 모델하고 돈 내고 구매하기 반 나가세요? 사진 끝났습니다 다 찍었어요 이렇게 아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내 발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제 발이 나옵니다 아 아니 비니 노란색 비니카 여기서 이제 팍 뒤로 돌면서 점프 죽었으면 사람들이 진짜 고수들이야 장성마다잖아 예예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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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도둑과자 도둑과자 그리고 수작하면 또 어디까지 거기 가냐? 받은 곳이 다 있어요? 아니 그냥 거긴 아닌 것 같아서요 딴 데 있는 게 아닌데 거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네 이렇게 저희 라브로스는 도둑 촬영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둑 촬영? 도둑 촬영 이건 도둑 촬영이야 올라가세요 어디 도둑 보세요 좀 고개 좀 더 이쪽으로 내 쪽으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상해지 그렇지 그 상태에서 놀아요 그렇지 주머니에 손 잡아볼래 아예 넣어볼래? 아 좋고 어 그런 게 좋아 코는 코딱지 파는 것만 아니는데 어 좋아 어 존나 잘 안주러 어 개쩔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여기 한번 봐주고 익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거는 루퐁은 다 끝났거든요 아까 이건 지금 흑욕살 오케이 내려오시고 여기 그냥 뒤돌아서 써주세요 네 됐고요 네 됐어요 실망인가요? 아니요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힘이 쓰시고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기를 바삭바삭 아 씨발 왜 아픈가 가시나오면 아프나 이거 이거 봐요 가시에요 나오세요 끝났습니까? 네 끝났어요 어 드디어 그대로 멈춰 그대로 멈춰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한 발 앞으로 이렇게 전진 오우 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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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비 오우 야스 오우 야스 굿 근데 사실 이렇게 안 찍어요 근데 아 카메라 들고 보니까 자꾸 이렇게 찍게 되잖아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뽀로뽀로 빠바밥 빠라바밥 빠라바밥 빠바밥 빠라바밥 빠라바밥 이제 여러분 모델 구합니다 안되겠습니다 진짜 뭐 이거 헉 오늘 촬영 여기까지 고생했다잉 고생했다잉 천천히 내려간다고요? 천천히 내려간다고요? 아니 변기 음식물 버렸는데 막힌 듯 안 막힌 듯 먹기 물 갈아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변기 두면 안 돼 아니에요 돼요 똥도 갈려 나오죠 내비성 프레스터